신규 각성 유닛, 크레스니크 뉴드밀라, 5코스트 각성 서포터, 카운터, 침식체 타입, 전천우 공격, 지상이동, 기본공격, 염동력으로 파동을 일으켜 적을 공격한다. 요타격수 2, 패시브, 그림자 공간, 출격시 모든 적을 2초간 속박시키고 쿨타임을 5초 증가시킨다. 뉴드밀라가 전장에 존재할 때 적군이 사망하면 3초간 전장의 적 유닛이 스킬 봉인되는 상태로 만든다. 중첩시 지속시간이 갱신되며 보스는 제외된다. 체력 12% 증가, 디버프 효과에 침식체와 리플레이서에게 6초간 공격속도 마이너스 50%, 공격력 마이너스 30% 효과 추가. 특수기, 시공속박, 타겟에게 침식창을 꽂아 대상과 주변의 적을 3초간 속박상태로 만든다. 속박상태는 흥동불능 상태를 말하며 넉백, 에어본 불가, 보스는 제외된다. 유효타격수 3. 피격당한 적에게 3초간 받는 피해 증폭, 20% 효과 추가. 궁극기, 강철의 눈보라. 전 대원 환영을 소환하여 전방에 공격을 퍼붓고 침식된 파를 대포로 변형시켜 기를 모아 발사해 공격한다. 시전 동안에는 무적상태가 된다. 유효타격수 4. 대포 공격에 피격당한 적 쿨타임 5초 증가. 유효타격수 5. 대원 환영은 섬세rs.